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욱입니다. 오랜만에 캐스트네요. 웃으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말고사가 끝났습니다. 기말고사 보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기말고사가 끝났다는 것은 어찌 보면 수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큰일이 거의 다 끝났다는 얘기죠. 자소서 정도가 남았겠지만. 자 얼마 전에 선생님이 원주에서 설명을 했는데요. 입시전략연구소 소장님과 함께 설명을 했었습니다. 설명을 하기 전에 대기실에서 소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6평 결과를 분석해 보니 고3들하고 N수생들하고 점 차이가 원래 점 차이가 좀 나겠죠. 그런데 N년보다 더 많이 차이가 난다. 특히 올해 심하다. 라고 하시면서 올해 고3들이 공부를 정말 안 하는 것 같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김선생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보시길래 저도 동의했습니다. 올해 고3들이 수능 공부를 좀 안 하는 것 같긴 해요. 이렇게. 그런데 그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수시 준비를 더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 공부가 조금 소홀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상위권 학생이든 중위권 학생이든 거의 다 내신 준비 열심히 한다고 수능 공부를 좀 등한시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런데요. 수학이나 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는 내신을 준비하는 것하고 수능을 준비하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마도 그럴 겁니다. 그렇죠. 내신 준비 열심히 하면 수학이나 탐구는 수능도 잘 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국어는 좀 달라요. 국어는. 그렇죠. 내신 국어 준비하는 것하고 수능 국어 준비하는 게 많이 다르죠. 내신 국어는 아무리 이해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하지만 암기하지 않으면 풀기 힘든 시험이었다면 수능 국어는 암기가 필요 없는 전적으로 이해하고 독해야 되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내신 국어를 어느 정도 했다고 해서 수능 국어를 잘한다라는 보장이 없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본격적으로 남은 4, 5살 동안 4, 5살 동안 정말로 수능 국어에 대해서 올인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실제로 수시를 잘 봐놓고도 최저가 안 돼서 떨어지는 경우가 왕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딴 걱정은 이제 하지 말고 그렇죠. 뭐 다른 걱정 하지 말고 정말로 수능을 위해서 한 4, 5달 동안 정말로 열심히 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실제로요.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도 9평에서 국어를 3등급 받고 그 두 달 남짓 동안 열심히 국어 준비를 해서 국어 공부를 해서 수능에서 100분이 99%를 받은 학생도 있고요. 6평에서 5등급 받은 학생이 수능에서 1등급, 2등급 받은 학생도 제법 있습니다. 결코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걱정하고 조바심 내면서 나머지 시간을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느냐 아니면 지금부터 열심히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수능 점수는 정말로 달라질 겁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라 덥기도 덥지만 수험생으로서 보낼 수 있는 마지막 여름이라고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샘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런 방학 때 어떤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기존 학생들 샘 수업을 잘 따라오고 있는 학생들 선생님이 1클래스 OT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현장 수업하고 인강 수업이 결코 다르지 않다. 예습 열심히 하고 수업 열심히 듣고 연필통이란 숙제장 열심히 하면 수능에서 분명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그것만은 확신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6평 끝나고 나서 수강평들에서 일취 클래스를 열심히 잘 따라온 학생들이 역시나 좋은 등급을 받았더군요. 그렇죠? 흔들리지 마시고 수능까지 꾸준하게 열심히 하던 대로 열심히 하면 국어 별로 걱정 없을 거예요. 월클래스 개강했고 월클래스 지나고 나서 장클래스까지 그 다음에 바탕 모의사까지 꾸준하게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시간이 좀 부족해요 라고 하는 학생들 혹은 비문학 독서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학생들은 독서과학 클래스 법경제 과학기술 완강되어 있고요. 인문 철학 강좌는 이제 선생님이 시작할 텐데 이런 강좌들을 좀 열심히 공부해 주면 좋겠어요. 시간이 없으면 굳이 모든 강의를 듣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재를 가지고 스스로 쭉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아 이 지문은 정말로 독해하기 힘들어 혹은 이 문제는 정말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라는 것만 발췌해서 들어도 좋으니 여러분들 이 파트들 비문학의 한 지문식이잖아요. 이 파트들 최근 수능이 비문학이 좀 어렵게 출제되고 비문학에서 등급이 좌지우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므로 이 파트들 약간은 전문적으로 들어갔으니 이 파트들을 본격적으로 좀 깊이 있게 공부해 주면 수능에서 큰 자신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EBS 강화 클래스요. 뭐 내신 준비할 때 EBS 교재 열심히 공부하셨겠죠. 그렇지만 내신의 범위에 없었던 것들이나 아니면 그 내신 준비하면서 EBS를 밑줄 굽고 달달 외웠던 학생들 실제로 수능에서는 그렇게까지 공부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크게 보세요. 크게. 그래서 작품 전체를 아우르는 눈 그 다음에 낯선 작품이라도 스스로 읽어낼 수 있는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을 EBS를 통해서 공부해 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낯선 문제들 많이 담겨 있으니까 이것도 그렇게 함께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나는 수능 공부를 할 거다. 작년에도 그런 학생들 많았거든요. 현장에서도 기말고사 딱 치고 나서 선생님 저 내신 등급이 1.0 몇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수능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학생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취월장 클래스에 주목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 일취월장 클래스를 다 따라가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1클래스는 현장에서 9주 동안 진행된 것이고 취클래스는 10주 동안 진행된 것이고요. 월클래스가 개강됐으니까 합쳐서 20주 진도가 나간 겁니다. 수업시간이 한 3시간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예습하는 시간도 아마 그 정도 걸릴 겁니다. 그러면 하루에 국어 공부를 한 3, 4시간 정도 한다면 이제 2학기 되면, 방학되면 혼자 공부할 시간이 많을 거예요. 학교에서도 거의 수업은 이제 안 하실 테니까 정말로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질 겁니다. 그럼 하루에 한 3, 4시간 정도를 국어 시간으로 잡으면 실제로 진도 따라오는데 한 두 달 정도면 충분해요. 그렇죠? 네,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 중심으로 선생님이 제일 자신 있어 아는 강자들이니까 일취월장 클래스를 잘 따라오면 여러분들 국어를 정확하게 제대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능을 봐도 결코 그렇게 빠지는 점수 받지 않을 거예요. 선생님 확신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문자 하나 소개할게요. 이건 선생님이 보낸 문자가 아니라 선생님이 매일 문자를 보낼 때 어느 학생이 똑같은 내용으로 답장하는 단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를 걱정하지 말고 내가 온 마음을 바쳐 최선을 다할 수 있을지를 걱정하자. 최선을 다했다는 말은 절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 마음에서 난 최선을 다했어 라는 말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선생님도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힘내서 수능날 크게 한번 웃어보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